이분은요, 아이의 놀토가 있는지도 몰랐다고. 놀토요? 뻔하지. 은지원 씨. 진짜로요? 놀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입장을 하셨는데. 음악 얘기는 들었죠. 음악 얘기는 들었죠. 확실히 안 본 게 확실한 게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나도 지원이 오랜만에 봐서 형님 잘 계시죠? 하면서 그냥 쓱 앉아서 그냥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. 우리 항상 게스트들 마지막에 등장해서 우리가 말자. 맞아요. 등장이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. 네, 네, 네. 형님. 안녕하세요, 형. 와, 이렇게. 네. 너 나중에 등장한 거야. 등장이에요? 나중에 등장하지, 지원이. 네, 등장. 밑에서 이렇게? 아, 나중에 등장이야? 몰랐어. 저희 안무가 있어요, 은지원 씨. 안무요? 네, 안무가 있어요. 정말 안 봤어. 오늘 늦게 끝나겠네, 늦게 끝나겠어. 이렇게 쉬워요. 놀토. 나이스. 요때 약간 안쪽으로 당겨주면 더 귀엽게. 나이스. 요렇게 하면서 치아를 열두 개 탄하게. 난 찍어야 보이는데. 널토. 나이스. 이걸 주는 거구나, 오늘. 이거 먹는 거예요? 안 그러면 저렇게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. 왜 그러죠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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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오네. 그래서 가사를 맞추면 저거를. 자, 은지원 씨 침착해서 두 개 가셔도 됩니다. 아, 공격만 하라고요? 생 모짜렐라. 생 모짜렐라. 그, 뭐지? 그 상큼한. 만드신 거예요. 만드신 거예요. 만드신 거예요. 만드렸네. 만드렸네, 만드셨냐고. 만드신 분이냐고. 만드신 게스트 분이 몰라서 드신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. 라미란 씨가. 바로 드셨잖아. 나오자마자 그냥 숟가락 떠서 드셨어요. 모두가 뭐 경험을 했죠? 그거 때문에 하는 건데. 나 최근에 진짜 충격 먹은. 와, 이렇게까지 세대 차이가 나나 할 정도의 뭐가 있거든요. 뭔데요? 형, 이거 뭐예요? 에이, 그거. 그거는 애진혁이 알았지. 그러니까. 다음. 오오오오오. 어우, 아하하. 나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! 채널 고정 이러지 않으세요? 채널 고정. 채널 고정. 로타리 방식으로. 로타리 방식으로. 샤러 갈 것 같아 넣어가지고. 돌리고. 채널 나온 노래에 가사가 콜미업이라는 게 있는데 다 이렇게 있거든요.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. 이미 다 찍었어.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.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. 애들은 저 오빠가 뭐하나가 그러는 거니. 어? 뭐 하시지? 이렇게 물어 подним다는 거야. 에이핑크의 응응! 아니 얘네 애들이 왜 이렇게 옹알이를 해? 막걸리는 거의 옹알이 아니야? 대답해줄래? 이렇게 들었어 진짜 마지막에 오빠! 빽빽하다 어디가요? 아직 먹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지난번에도 트름참기, 트름하기 업기 트름하면 못 먹어요 트름하고 다리받고 트름하고 다리받고 켜주세요! 네가 보는 지금의 나의 모습 그게 전부는 아니야 멀지 않아 열릴 거야 갈 길이 멀기에 서글픈 나는 지금 지원! 벅의 맨마리 청춘 전하! 고개 좀 해줘요! 계속 노래를 틀면 어떻게 갑니다 아름다운.